믿음은 깊게 바로는 간절하게 우리들이 생사의 중대한 갈림길에 놓일 때 오직 두 가지 힘에 좌우됩니다. 하나는 마음의 실마리가 여러 갈래로 복잡하게 헝클어진 가운데 무거운 쪽으로 치우쳐 떨어지게 되니 이것이 곧 심력입니다. 다른 하나는 마치 사람이 남한테 빚을 많이 진 경우 강한 자가 먼저 끌어 빼앗아 버리는 것과 같으니 이것은 바로 업력입니다. 업력이 가장 크지만 심력은 더욱 큽니다. 업장은 본 뒤 자기 성품이 없어 온전히 마음에 의지하지만 마음은 업을 지을 수도 있거니와 업을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심력은 오직 묵직하고 업력은 오직 강하여 중생을 끌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묵직한 마음으로 정토수행을 닦는다면 청정한 업이 강해질 것이며 마음이 묵직하고 청정한 업이 강하니 오직 서방정토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바세계의 목숨이 다할 때는 다른 곳에 생겨나지 않고 틀림없이 서방정토에 왕생하게 됩니다. 비유하건대 큰 나무와 큰 담장이 평소 서쪽을 향해 기울어지고 있었다면 나중에 무너질 때는 결코 서쪽 이외의 다른 쪽을 향할 수 없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묵직한 마음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정토수행을 닦아 익힘에 믿음은 깊은 게 귀중하고 바로는 간절한 게 소중합니다. 믿음이 깊고 바론이 간절한 까닭에 그 어떠한 이단사설도 우리 마음을 흔들거나 미혹시킬 수 없으며 그 어떠한 경계인연도 우리를 꿰어내거나 유혹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토본문을 올바로 수행할 적에 가령 달마대사께서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나시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시다. 나한테는 사람 마음을 곧장 가리켜서 본래 성품을 보고 부처가 되는 참선본문이 있느니라 그대가 만약 연불공부를 놓고 버리기만 한다면 내 그대에게 이 참선본문을 전해주리라 설령 이렇더라도 우리는 단지 닮아 조사께 열을 올리고 이렇게 응답해야 합니다. 저는 먼저 이미 석가여래로부터 연불본문을 전해받아 종신토록 변함없이 받아지니면서 수행하기로 발언하였습니다. 조사께서 비록 심오하고 미묘한 참선의 도를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저는 감히 저의 본래 소원을 스스로 어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가령 석가문의 부처님께서 문득 몸을 놔두시오 또 이렇게 말을 하신다고 칩시다. 내가 전에 연불본문을 설한 것은 단지 일시적인 방편이었을 따름이니라 이제 그것보다 훨씬 훌륭한 수승본문이 있나니 그대는 마땅히 연불을 놓아버릴지어다 내 그대에게 당장 그 수승본문을 설해 주겠노라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단지 부처님께 머리 조아리며 이렇게 여쭐 뿐입니다. 저는 앞서 세종께 종토본문을 받으면서 이 한 목숨 붙어있는 한 결코 바꾸지 않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여래께서 비록 더욱 수승한 본문을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저는 감히 제 본래 소원을 스스로 어길 수가 없습니다. 비록 부처님이나 조사께서 몸을 놔두실지라도 오히려 그 믿음을 바꾸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마왕이나 외도 또는 허망한 사설이 어찌 그 믿음을 뒤흔들거나 미혹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을 수 있다면 그 믿음은 정말 깊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빨갛게 달군 쇠바퀴가 정수리 위에서 빙글빙글 돈다고 할지라도 이따위 고통 때문에 극락왕생의 발언을 놓아버리거나 움츠리지 않아야 합니다. 또 가령 전륜성왕의 훌륭하고 미묘한 오욕의 쾌락이 눈앞에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까짓 즐거움 때문에 극락왕생의 발언을 놓아버리거나 움츠려도 안 됩니다. 이처럼 지극한 순행의 쾌락과 역행의 고통에도 오히려 발언을 바꾸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세간의 사소한 쾌락과 고통의 인연경계 따위가 우리의 발언을 어떻게 뒤바꾸거나 돌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발언할 수 있다면 그 발언은 정말 간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깊고 발언이 간절한 걸 일컬어 묵직한 마음이라 하고 그렇게 종토수행을 닦으면 청정한 업이 반드시 강해집니다. 마음이 묵직한 까닭에 쉽게 순수해지고 청정한 업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원숙해집니다. 극락종토의 업이 그렇게 원숙해지면 사바세계에 오염된 염분이 곧 다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사바세계에 오염된 염분이 이미 다한다면 임종 때 비록 윤회의 경계가 또다시 눈앞에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결코 윤회할 수 없습니다. 또 정말 그토록 청정한 업이 이미 원숙해진다면 임종 때 비록 아미타불과 극락종토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길 바란다고 해도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발언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평소에 잘 지니고 닦아야 임종 때 스스로 갈림길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마치 옛 고승대덕께서 임종의 유격천의 동자들이 차례로 맞이하러 왔어도 모두 따라가지 않고서 또 유격천의 동자들이 차례로 맞이하러 왔다면 이는 또 어떤 경계입니까 정말로 평소 믿음과 발언이 백프로 경고하게 확립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임종 때 이 같은 천상의 경계를 대하고도 그토록 강인하게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옛 고승대덕 같은 분은 진실로 정토범문 수행자들한테 만고불견의 모범과 전형이십니다. 어떤 참선 수행자가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일체의 법은 모두 다 꿈과 같으니 사바세계도 진실로 꾸미고 극락세계 또한 꿈입니다. 둘 다 똑같이 꾸미라면 극락왕생의 연불법문을 닦아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칠지 이하의 보살은 꿈속에서 돌을 닦으며 문명이라는 큰 꿈은 비록 등각보살조차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부처님 한 분만이 비로소 크게 깨어있다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꿈꾸는 눈이 아직 깨어 열리기 전에는 괴로움과 즐거움이 진짜처럼 완연한 법입니다. 꿈속에서 사바세계의 지극한 괴로움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꿈속에서 극락세계의 미묘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사바세계의 꿈은 꿈에서 꿈으로 이어지면서 꿈꾸고 또 꿈꿀수록 더욱 미혹에 깊숙이 빠져들지 않습니까 그의 반에 극락세계의 꿈은 꿈에서 깨어남으로 나아가면서 깨어나고 또 깨어날수록 점점 부처님의 큰 깨어남에 이르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은 둘 다 같지만 꿈꾸는 까닭은 일찍부터 서로 같지 않거늘 어떻게 함께 함께 나란히 논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진리에 들어가는 핵심 법문이다. 부처님 가르침의 큰 바다는 믿음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니와 종토 법문은 믿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부처님 명호를 지생하는 연불은 곧 모든 부처님의 가장 심오한 수행방법입니다. 오직 다음 생에 부처님이 되실 일생 보처 보살님만 조금 알 수 있을 뿐 그 나머지 모든 성현들은 그 지혜 수준으로는 알 수 있는 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믿고 따라야 할 따름입니다. 하물며 하근기의 하찮은 본부 중생들이 더 말할 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열한가지 착한 법 가운데서도 믿음이 맨 처음 나오는데 믿는 마음에 앞서는 그 어떠한 착한 법도 없음을 뜻합니다. 또 보살의 55지위 서열도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믿음의 주의 앞에 그 어떤 성현의 주의도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명보살님은 대승기실론을 지으셨고 선종의 3조 승찬조사님은 신신명을 지으셨습니다. 믿는 마음 하나가 진리에 들어가는 중요한 핵심법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왕중해가 양무위한테 물었답니다. 연부를 어떻게 하여야 끊어질 수 없이 갈 수 있습니까 이에 양무위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답니다. 한 번 믿은 뒤에는 두 번 다시 의심하지 마시오. 그러자 왕중해는 아주 기뻐하며 돌아갔는데 얼마 안 있어 양무위는 꿈의 중회가 나타나서 머리를 조아리고 합장하며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가르침을 받잡고 일러준 대로 해서 커다란 이익을 얻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미 극락종토에 왕생하였습니다. 양무위가 나중에 중회의 아들을 만나 중회가 서거한 때와 광경을 물었더니 그때가 바로 자기 꿈에 나타난 날이었더랍니다. 오호라 믿음의 뜻과 이치가 이토록 중요하고 위대하답니다. 법장 비구가 세자제의 양불한테 불성에 막갖는 48가지 큰 소원을 바란 뒤 무량급의 세월 동안 발혼에 따라 되셨습니다. 그래서 법장은 아미타로 명호가 바뀌었고 세계의 명칭은 극락이 되었습니다. 아미타께서 아미타가 되신 까닭은 유심과 자성을 깊이 증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즉 미타와 극락은 바로 자성미타와 유심극락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 마음과 성품은 바로 중생과 부처님이 평등하게 함께 지니는 것이며 결코 부처님한테만 치우쳐 속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중생한테만 치우쳐 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마음이 미타에 속할 것 같으면 중생은 곧 미타 마음속의 중생인 것이며 만약 마음이 중생에 속할 것 같으면 미타는 바로 중생 마음속의 미타인 것입니다. 미타 마음속의 중생으로 중생 마음속의 미타를 생각하는데 어찌 중생 마음속의 미타가 미타 마음속의 중생한테 호흥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다른 것은 부처님은 이 마음을 깨달아서 마치 깨어있는 사람과 같고 중생은 이 마음을 잃고 헤매는지라 마치 꿈속 사람 같음일 따름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을 떠나서 달리 꿈속 사람이 없거늘 어찌하여 꿈속 사람을 떠나서 달리 깨어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꿈속 사람이 스스로 꿈속 상태를 진짜라고 의인하지만 않으면 또한 꿈속 사람을 떠나서 달리 깨어있는 사람을 찾지만 않으면 됩니다. 오직 깨어있는 사람을 늘상 생각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머지않아 곧 큰 꿈이 점차 깨이게 되고 꿈속의 눈이 뜨일 것입니다. 그러면 꿈속에서 생각하던 주인이 곧바로 꿈속에서 생각하던 바 깨어있는 사람이 되며 깨어있는 사람은 더 이상 꿈속의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꿈속에 있는 사람은 수많은데 깨어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입니다. 시방세계의 문여래께서는 모두 다 함께 하나의 법신이며 한 마음이자 한 지혜이고 위력과 무예도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이자 바로 여럿이며 항상 같으면서도 항상 구별되는 법 그대로면서 저절로 미묘한 법인 것입니다. 연불의 뜻과 이치는 대략 이와 같습니다. 극락종토에 왕생하는 건 결청코 왕생하며 사바고해를 떠나는 건 실제로는 떠나지 않는다. 이 두 구절에서 앞고 오른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고 뒷구절은 추상적인 이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사실은 이치의 즉한 사실이며 그래서 왕생하지만 왕생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니 이는 왕생을 고지곳대로 왕생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추상적인 이치도 사실의 즉한 이치며 그래서 떠나지 않으면서도 떠난다고 말하는 것이니 이는 떠나지 않음을 고지곳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두 구절을 한 구절로 종합해서 보면 구체적 사실과 추상적 이치가 원만하게 융합하여 이른바 합치면 둘 다 아름답게 되는 격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두 구절을 각각 별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본다면 구체적 사실과 추상적 이치가 따로 놀게 되니 이른바 갈라지면 둘 다 손상되고 마는 격입니다. 만약 이 두 구절만으로는 한 구절로 종합해보기가 적합하지 않다면 이 두 구절의 뒤에 부연한 구절을 덧붙해 네 구절로 보면 됩니다. 왕생하는 건 결정코 왕생하지만 왕생하면서도 왕생함이 없으며 떠나는 건 실제로는 떠나지 않지만 떠나지 않으면서도 떠난다. 비록 네 구절이 되었지만 그 의미는 조금 더 늘어남이 없으며 또한 한 구절로 합쳐진다 해도 그 의미는 조금 더 줄어듬이 없습니다. 결국 구체적 사실과 추상적 이치가 원만하게 융합한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떠나는 건 실제로는 떠나지 않는다는 이치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왕생하는 건 결정코 왕생한다는 사실에 집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 사실에 집착하여 추상적 이치에 좀 어둡기로서니 오히려 구품연하에 오르는 공덕은 헛되이 날리지 않지만 만약 추상적 이치에 집착하여 구체적 사실, 즉 나무아미탑을 명호지송하는 칭명연부를 아예 작파한다면 이내 무기공에 떨어지고 많은 허물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사실은 추상적 이치를 저절로 겸비하는 공덕이 있지만 추상적 이치는 구체적 사실 없이는 홀로 설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왕생하는 걸 진짜 왕생하는 걸로 여기면 곧 상견에 떨어지고 떠나지 않는 걸 진짜 떠나지 않는다고 여기면 곧 단견에 떨어집니다. 단견과 상견은 비록 모두 똑같이 올바루지 못한 사견에 속하지만 그러나 단견의 허물과 패단이 훨씬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구체적 사실에 집착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에는 두 구조를 원만히 융합, 회통하는 것이 가장 훌륭함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오직 혼신의 힘을 다해 연불하는 일만 남았다. 작은 것만 알고 큰 것은 모르며 가까운데만 보고 멀리는 못 보는 것이 바로 보통 중생들의 평범한 식견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한테 얼마나 큰 흔덕을 베푸시는지를 중생들이 모릅니다. 아미타부처님께서는 무량거비전에 세자 제왕불한테 죄악세계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48가지 커다란 세원을 다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에 따라 아주 오랜 겁의 세월동안 보살행을 닦으시면서 금윤왕의 자리를 비롯하여 나라, 성곽, 처자식과 심지어는 자신의 머리, 눈, 뇌, 골수에 이르기까지 그 수를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 내버리셨습니다. 이는 보살 만행 가운데 단지 안팎으로 벌이는 재물보시의 수행 한 가지만 예를 든 것일 따름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으시고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어 만행을 원만히 닦아 그 수행력과 공덕이 지극히 순수해지자 마침내 장엄한 불국종토를 이루시고 스스로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한량없는 분신을 놔두시어 온갖 방편으로 중생들을 맞아들이고 교화하여 그 국낙국토에 왕생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한 즉 한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못 중생한테도 마찬가지고 또한 못 중생을 위하는 것처럼 한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못 중생의 관점에서 본다면 부처님께서는 일체의 중생 모두를 두루 위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한 사람으로 말한다면 부처님께서는 오직 나 한 사람을 위하십니다. 중생들의 성품에 맞갖는 커다란 소원은 바로 나를 위해 세우신 것이고 오랜 겁에 걸친 위대한 수행은 바로 나를 위해 닦으신 것이며 네 가지 정토는 바로 나를 위해 청정하게 장엄에 놓으신 것이고 새의 몸은 바로 나를 위해 원만히 이루신 것이며 하나하나 하나하나 몸을 놔두어 중생을 맞아 극락으로 이끄시고 도처에서 온갖 상소로운 감을 뚜렷히 내보이시는 등 모두가 한결같이 나를 위하신 것입니다. 내가 죄업을 지을 때마다 부처님께서는 나를 경고하고 일깨우시며 내가 고통을 받을 때면 부처님께서 나를 건져 올려 주시며 내가 목숨을 바쳐 부처님 가르침에 귀명할 때는 부처님께서 나를 따뜻이 맞아 감싸 주시며 내가 수행하는 동안에는 나를 자비가피로 보호해 주십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로 부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까닭은 오직 내가 부처님을 생각하길 바라시고 내가 극락왕생하길 바라시며 내가 온갖 고통을 영원히 벗어나서 온갖 진리의 기쁨을 맘껏 누리고 만끽하길 바라시며 그래서 내가 이제는 부처님 가르침으로 일체의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면서 마침내 다음 생에 부처님이 되는 일생보처의 자리에 오르길 기원하시는 것일 따름입니다. 오호라 부처님의 깊은 은혜와 크나큰 공덕은 부모님께 비할 바가 결코 아니며 드록 하늘과 땅이라 할지라도 부처님께 비유하기에는 오히려 턱없이 부족할 뿐입니다. 번문을 일깨움이 없다면 이러한 뜻을 어찌 알 것이며 불경을 읽지 않으면 이러한 진리를 어찌 알겠습니까 이제는 이러한 뜻과 이치를 잘 알았으니 오직 혼신의 힘을 다해 정성껏 수행하고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지성으로 귀이하면서 목숨을 바쳐 부처님을 생각하며 연불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다시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중생들은 날카롭거나 무딘 열 가지 차사한테 불임을 받아 아주 오랜 겁의 세월 동안 생사고해를 돌면서 커다란 고통과 번뇌를 당하고 있는데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열 가지 차사란 무엇인 줄 아시오 바로 신견, 변견, 사견, 변치견, 개금치견 는 가볍고 날렵하게 발동하기 때문에 다섯 가지 날카로운 차사라 부르고 탐욕, 지인의 우치, 교만, 의심은 날카로운 차사에 의해 생겨나는지라 상대적으로 더디기 때문에 다섯 가지 무딘 차사라고 부릅니다. 이 십사를 우리 중생들은 많컨, 적컨, 각각 편중되게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지닌 채 돌을 닦는다면 단지 사견과 번뇌를 더욱 키울 뿐 수행에 상응하는 경지는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욕망을 끊기가 진실로 어렵듯이 이 십사라는 근본 번뇌는 사성제 아래로 삼계의 구질을 쭉 거치면서 88사라는 견옥과 81픔의 사혹으로 번창합니다. 단지 보는 미혹만 끊기고 끊기도 너비가 40리나 되는 큰 강물 줄기를 끊기만큼 어려운데 하물며 생각하는 미혹까지 끊자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보고 생각하는 두 미혹이 털어끝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이 육신의 생사윤에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일컬어 위로 삼계를 벗어난다라 하는데 몹시 어렵고도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열 가지 미혹을 총칭하여 중생의 직연이라고 합니다. 옛 고승대덕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의 직연은 모름지기 부처님의 직연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처님 직연이란 바로 지금 당장 생각을 떠난 신령스런 지각입니다. 그러나 이 신령스런 지각이란 제 홀로 우뚝 설 수가 없으며 반드시 인연 따라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세계의 인연에 따르지 않는다면 바로 보살 이하 지옥까지의 아홉중생세계의 연기법에 따릅니다. 이 열세계를 떠나서는 그 밖에 다른 연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세계의 연기를 따르고자 한다면 믿음과 발혼의 마음으로 부처님 명호를 지송하는 것만한 게 없습니다. 다만 믿음은 독실한 게 중요하고 발혼은 간절한 게 중요하며 명호 지송은 오롯한 마음과 근면한 실행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독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혼으로 오롯이 마음 집중해서 근면하게 부처님 명호를 꾸준히 지송한다면 바로 이것이 부처님 지견으로 우리 지견을 삼는 것이며 또한 바로 이것이 생각 생각마다 부처님 지견으로 중생의 지견을 다스리는 게 됩니다. 열 가지 번뇌 미혹이 치열하게 타오르는 마음 가운데 단지 믿음과 발혼으로 부처님 명호 지송하는 마음 하나 던져놓기만 한다면 바로 중생 세계의 연기를 되돌려 부처님 세계의 연기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것이 돌을 닦는 법문 가운데서 쇠를 손대어 금으로 바꾸는 지극히 오묘한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이 단지 맨몸으로 나서 기꺼이 떠맡기만 하면 됩니다. 오래오래 바꾸지 않고 연부를 지속하기만 하면 황금자대도 앉아서 기다릴 수 있으며 모베의 연화가 머지않아 영접하러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바세계의 동고국토에서 저기 극락세계의 동고정토로 왕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를 일컬어 옆으로 삼기를 벗어난다고 말하는데 앞서 말한 위로 벗어나는 수행법과 비교한다면 그 얼마나 힘들지 않고 손쉬운 일입니까? 일심분란 극락정토 왕생의 대문 한 구절 한 구절 나미타불 성호는 낫지 못하는 병이 없는 만병통치약이고 만족시키지 못하는 소원이 없는 여의주의 왕이며 번지지 못하는 고통이 없는 생사고해의 자비로운 항공모함이고 깨뜨리지 못하는 어둠이 없는 기나긴 한밤중에 지혜로운 등불입니다. 단지 한번 귓가에 스치기만 해도 인연이 있는 것이며 단지 한 생각 믿음의 마음을 낼 수만 있어도 곧바로 감흥을 일으킬 것이며 신심이 과연 진실하다면 극락왕생의 소원은 굳이 바라려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바래집니다. 따라서 단지 믿음과 발언이라는 이 두 번만 항상 마음에 간직해 두면 됩니다. 마치 충신이 성왕의 은밀한 교지를 받들듯이 효자가 자부의 엄명을 받들듯이 그렇게 마음에 항상 새겨 간직하고 잊지 않는 것이 염불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수시로 처하는 환경이 고요하거나 시끄럽거나 한가하거나 바쁘거나를 막론하고 또 많이 염불하거나 적게 염불하거나 가리지 않고 이 모두가 다 극락왕생의 기본 원인이 됩니다. 단지 두려워하고 경계할 일은 부지런함 속에 게으름이 끼어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시작도 없는 기나긴 겁의 세월 동안 윤회를 되풀이해오면서 어찌 그 윤회를 벗어나려는 마음으로 진리를 향한 수행이 전혀 없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후태의 연한 인순에 그 믿음 마음이 사그라지고 미적거리는 게으름에 그 발혼이 식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줄곧 생사윤회를 헤매면서 크나큰 고뇌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미타불 명호를 지송하는 간단 명료하고 요긴한 염불 본문을 알아들었는데도 또다시 구태의연한 인순과 미적거리는 게으름 속에 안일하고 주저하는 전생의 전철을 되풀이할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혈기라고는 조금도 없는 참으로 한심한 녀석이라 불러 마땅할 것입니다. 이른바 부처님 명호를 꼭 붙들어 지닌다는 집지 명호란 바로 중용에서 말한 대로 두 손으로 꼭 받들어 가슴에 새기고 지키는 걸 가르치며 마음에 굳게 새기고 지녀 잠시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한 생각이라도 끊어진다면 집지가 아니며 한 생각이라도 끼어들거나 섞인다면 또한 집지가 아닙니다. 한 생각도 끼어들거나 끊어짐 없이 생각 생각 계속 이어져야 비로소 진실한 정진입니다. 그렇게 정진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점차 한 마음 흐트러지지 않는 일심불란의 경지에 들어 청정한 업이 원만히 이루어집니다. 만약 일심불란에 이르러서도 다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진한다면 장차 지혜가 열리고 변제가 터지며 신통을 넣고 나아가 연불산매를 이루어 온갖 기이한 영험과 상서로운 조짐들이 두루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밀랍으로 만든 사람 모형을 불에 가까이 다가세우면 가장 얇은 곳이 먼저 녹아버리는 이치와 같습니다. 다만 요험을 바라는 마음만 미리 품지 않고서 오직 일심불란에다 온 힘을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일심불란 이야말로 종토수행의 궁극 귀향점이며 극락 종토왕생의 대문 입니다. 만약 이 문에 들어서지 못한다면 극락 왕생이 끝내 안원하지 못할 터이니 공부하는 사람들이 힘써 노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법문을 배우고 닦아 익히더라도 모두 그 뜸 요지를 제대로 분명히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단지 모든 법이 오직 마음뿐인 줄만 알지 거꾸로 마음은 오직 모든 법뿐인 줄은 미처 모릅니다. 또 단지 마음밖에 부처가 없는 줄만 알지 거꾸로 부처님 밖의 마음이 없는 줄은 모릅니다. 그리고 한량 없는 수량이 하나인 줄만 알지 하나가 한량 없는 수량인 줄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산하대지를 되돌려 자기한테 귀속시키는 줄만 알지 거꾸로 자기를 되돌려 산하대지에 귀속시키는 줄은 미처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이 오직 모든 법뿐 이라는 이치를 모른다면 어떻게 모든 법이 오직 마음뿐 이라는 진리를 진실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처님 밖에 마음이 없는 소식을 모른다면 또 어떻게 마음밖에 부처가 없는 소식인들 제대로 알겠습니까? 이른바 하나의 둥근 공을 칼로 한가운데를 잘라 둘로 나는 방구는 서로 떼어놓으면 둘 다 망쳐버리지만 서로 합쳐붙이면 둘 다 아름답게 원만해지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이러한 까닭의 연불이란 반드시 오직 부처님과 오직 종토를 으뜸 종지로 삼아야 합니다. 만약 오직 부처님과 오직 종토의 으뜸 종지를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진짜 오직 마음이라는 이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진짜 오직 마음이라는 이치에 투철하다면 오직 부처님과 오직 종토라는 으뜸 종지는 저절로 성립합니다. 이러한 으뜸 종지가 성립하면 곧 우리가 염송하는 한 구절 아미타블리나 우리가 왕생할 정토는 온전한 본체 그대로 커다란 작용이 되어 가로로 가로로 시방세계에 두루하고 세로로 삼세에 관통하며 단독의 몸통 하나로도 온전한 진리가 되어 우주 삼나만 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감싸게 됩니다. 염송하는 대상인 부처님과 종토가 이루할 뿐만 아니라 염불하는 주체인 우리 중생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실상의 마음으로 실상의 부처님을 염송하고 법계의 마음으로 법계의 부처님을 염송한다고 합니다. 생각 생각마다 대상이 끊어지고 생각 생각마다 원만하게 융통합니다. 마주대할 게 없으므로 일체의 본문을 고스란히 훌쩍 초월하여 이와 더불어 짝할 게 없습니다. 또 원만하게 융통함으로 일체의 본문을 모조리 포섭하여 그 밖으로 빠져나갈 게 없습니다. 이러한 걸 일컬 넣어서 법에는 일정한 모습이 없어 인연 만나는 대로 곧 으뜸 종지가 되며 커다란 작용이 번잡하게 일지만 그 모두가 반드시 온전한 본체가 된다고 합니다. 한 구절 아미탑을 명호는 모름지기 이와 같이 믿고 이와 같이 염송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야흐로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 됩니다. 감사합니다.